잼민이 놈 반드시 잡는다 편의점 출입문에 있는 거 원래 6시부터 1시인데 자꾸 저렇게 바꿔놓고 티네 나 약간 멍청한 말투 잘해 답답하게 만드는 말투 짱잘함 어떤 식으로 하는데? 뭐가? 오케이 응응 친 탕수육 찍먹더래 치욕 탕수육 부먹더래 치욕 그 사이 어딘가? 살 안 빠져서 체중계 X나 때렸더니 0.6kg 떨어졌다 X나 진작 이럴 것이지 아 시오비옵 크크크크크크 X신 크크크크크크크 요리 못하는 사람 특 아니 자꾸 안 익은 거 티나는데 계속 뒤집는 거 진짜 반죽 제발 익혀줘 마지막에 빡쳐서 내동댕이 치는 거 봐 충격의 지리산 마지막 표지판 그래서 지린다고 지리산임 진짜 여기서 안 가면 지르겠네 지리지리지리산? 아 더러워!